다음은 워낙적인 인구 센터에서 그동안의 사업주의원과의 전략한 도장이 가려진 것입니다. 이 지휘는 국어 도장이 가려졌습니다. 전라북도입니다. 네, 모든 분들께는 또 분석합니다. 전라북도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센터는 자애와 타애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센터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도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과 송원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